주세요 메뉴 주세요 메뉴 주세요 김치찌개 주세요 물 주세요 계산서 주세요 계산서 주세요 계산서 주세요 반찬 더 주세요 반찬 더 주세요 반찬 더 주세요 안 맵게 해 주세요 안 맵게 해 주세요 짜지 않게 해 주세요 짜지 않게 해 주세요 뭐가 맛있어요 뭐가 맛있어요 삼겹살 삼겹살 1인분 주세요 삼겹살 1인분 주세요 삼겹살 2인분 주세요 삼겹살 3인분 주세요 삼겹살 3인분 주세요 1인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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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인분 2인분 3인분 3인분 쌔인 분 쌔인 분 5인분 5인분 6인분 6인분 쌔갈비 1인분 쌔갈비 1인분 주세요 5인분 생갈비 1인분 5인분 6인분 6인분 7인분 7인분 8인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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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인분 1인분 8인분 7인분 9 perder 9 10 화장실 어디 있어요? 계산해 주세요. 계산해 주세요. 제가 낼게요. 계산서 나누어 줄 수 있어요? 계산서 나누어 줄 수 있어요? 계산서 나누어 줄 수 있어요?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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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